자 이제 결과를 보여줄 차례인데요. 자 여기 13번에서 파워가 어 저항을 따라서 여기 저항을 따라서 led 긴 다리로 가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캐소드에서 여기로 마이너스 절로 있는 데로 왔죠 그리고 요 선을 따라서 아두이노 그라운드로 왔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요번에는 얘를 일로 가져갈 거에요 일로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애냐면 막바로 13번이 긴 다리로 가죠 led 긴 다리로 led 긴 다리로 가고 저항을 따라서 여기 저항을 따라서 막바로 그라운드로 온 거죠 여기를 저항을 옆으로 빼고 다시 연결해도 되고 막바로 요렇게 연결을 해도 되고 어쨌든 저항을 따라서 그라운드로 온 거죠 얘를 바꾸려면은 이제 요렇게 요렇게 한 다음에 다른 선을 하나 요렇게 연결을 해도 불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죠 요렇게 저항을 따라서 저항을 다이렉트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두 개 오는 거를 불이 두 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1번 led 는 2번에 연결되어 3번에 연결되어 있네요 얘는 3번 그 다음 얘는 2번에 연결되어 있어요 노란 선 2번 그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로 왔고 얘도 저항 따라서 그라운드로 왔고 얘는 전선 따라서 왔죠 전선 여기도 저항이 하나 있으면 되겠죠 자 저항 얘가 여기로 가고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꽂히고 여기로 이렇게 결과가 똑같다는 거 네 여기 저항이 있어요 자 이래서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다 다 다